오늘 집 보러 온 곳은 55세 이상만 살 수 있는 커뮤니티에요. 사실 제가 2, 3년만 있으면 55세인데 이렇게도 어른들 중년 이상이 살 수 있는 섭디비전이 따로 있다는 게 조금 낯설긴 한데요.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관리도 밖에서 다 해주고 내부만 제가 관리하면 되고 대부분이 다 렌치하우스에요. 그래서 이게 솔직히 관리하고 사는 것도 너무 흔할 것 같고 간지가 너무 예뻐요. 산책하는 길도 너무 예쁘고 수영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산책길 따로 있고요. 또 같이 밭을 운영하면서 야채도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. 안에 내부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. 사면 벽돌집이고 참 예쁘네요. 55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에요. 현관에서 현관문도 조금 다른 데보다 넓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부엌입니다. 저같은 중년,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색상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굉장히 안전된 색상으로 가전제품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부엌이에요. 여기 수납공간들이 있고 여기가 세탁기 건조기 넣고 조그만 싱크도 있네요. 한국 사람들은 이 싱크가 꼭 걸레빠는 싱크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. 세탁기 건조기 넣고 있어요. 진짜 거라지가 굉장히 크네요. 깨끗하고 차 두 대 놓고도 짐 같은 거 많이 놀 수 있게 충분한 공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. 부엌을 나와서 거실. 거실이 정말 정말 넓어요. 아주 깔끔하고 마루로 돼 있어서 좋고요. 여기는 오피스로 써도 되고 스터디로. 아, 햇빛이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무 블라인드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썬룸도 있네요. 썬룸도 아주 좋습니다. 썬룸도 이게 돌멩이로 돼 있어서 아주 깨끗하네요. 썬룸도 이게 야외 썬룸인데 창문 다 되어 있고 방충망 다 되어 있고 천장도 깔끔하게 썬룸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. 역시 중년층들을 위해서 많이 못 다닐 경우에 집에서만 있어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썬룸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이런 책장도 예쁘네. 그렇죠? 여기가 안방, 햇빛이 참 잘 들어오고 밖에는 다 HO에서 관리해 주는데 꽃이나 잔디들이 굉장히 깨끗해요. 여기가 안방 화장실. 문들이 다 넓어서 좋네요. 안방 화장실은 두 명이 사용할 수 있게 여기도 블랙톤으로 갈색과 블랙톤으로 돼 있고 캐비닛들이 다 굉장히 깨끗해요. 관리가 정말 잘 된 깨끗한 여기가 옷장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네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게 이런 배려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. 힘들고 편안하게 사용할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. 일단 거실이랑 써니룸이 넓은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방 하나 그리고 이쪽에 또 방이 이쪽에 방이 하나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이것도 뭐지? 마루가 깔려있는 거 보니까 방으로 써도 되고 얘를 스터디룸이나 서재 같은 걸로 아늑하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거실이랑 같이 이렇게 마루로 깔려있고 방 두 개는 네 카페트 위층에 크 커다란 방도 카페트로 되어 있거든요. 화장실도 아주 넓어요. 깔끔하고 또 마찬가지로 갈색 타일과 갈색 캐비닛으로 마음에 드네요. 아 정말 살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손님 보여드릴 건데 이분 나이가 좀 많으신데 둘루스 쪽의 집을 많이 보셨거든요. 이거 보시면 정말 딱 마음에 들어 하시고 감탄하실 것 같아요. 진작 이런 집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가격대에 맞는 집이 없어서 이게 조금 비싸긴 한데 살기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2층이 있어요. 2층에 올라가 볼게요. 2층에 다락방이라고는 할 수 없는 너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. 아주 커다란 방이에요. 남편이든 아내든 조금 분리된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오 아주 넓어요. 축구장 같아. 그리고 별도의 화장실 별도의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네요.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된 톤으로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단지의 또 좋은 점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밭을 가꾸고 있어요. 이게 하나당 한 집당 하나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 건지는 제가 더 물어봐야 되는데 저기 상추를 잔뜩 심어놓으신 분들도 있네요.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 산책로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쭉 단지를 따라서 산책할 수 있게 산책로도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저쪽에 테니스장도 있고요. 수영장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섭디비전에서 잔디 관리를 다 해주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에서 자르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사랑을 지켜보고 싶어요. 그리고 여러분이 그다음 Hashtag 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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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